다음 주에 계속... 오늘은 대만의 학부모가 나왔습니다 쟤 falling 역시 오래된 집 어디냐매서 집에서 집으로 살고있고 태안에 태 Bay Taoyuan International Airport 태어난 태배의 Taoyuan 국제공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럭키 드론은 당첨이 안됐네요 아쉽게 기차를 타고 시몬딩으로 이동해야겠어요 그전에 이지카드를 충전하고 ATM에서 현차를 인출하고 방구고 방구고 는 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수증도 주네요 돈과 영수증 고맙습니다 이것은 전용 카운터입니다 전용 카운터입니다 전용 카운터입니다 여기? 네 여기? 제가 먼저 드리는 문제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용 카운터 전용 카운터 전용 카운터 전용 카운터 전용 카운터 전용 카운터 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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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RT를 타고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500달러를 충전했고요 다음 기차가 익스프레스인 것 같습니다 타이페이 메인 스테이션 베이만 스테이션 베이만 스테이션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도 줄서를 그렇게 잘 시키는건 아니네 여기는 길이 등장 여기도 줄서를 그렇게 잘 시키는건 아니네 저희 호텔은 시만역 6번 출구 지금 퇴근시간이라 사람이 엄청 많네 시만역 6번 출구 시만역 6번 출구 시만역 10번 출구 시만역 5번 출구 수고하셨습니다. 항상 열심히 할게요.